제2의 인생을 아이들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었지요. 법인 소속의 4개의 지역 아동센터를 관리하며 아동·청소년 교육 사업을 하는 업무였지요. 그런데 법인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아동·청소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법인의 요구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영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이을협동조합입니다. 아동·청소년·청년들을 세상과 이어준다는 의미로 이름을 이을로 지었습니다. 예전부터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저와 아내는 이을협동조합을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꼭 필요한 활동들을 계획해 진행해 왔습니다. 직업과 연계한 교육, 마을의 어른들이 선생님이 되는 곳,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어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서로 돕고 성장하는 마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들뿐 아니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가 힘든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어느덧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보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 조합에서 계획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학교들에 제안하면서 저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학연, 지연, 혈연 그 어느 것도 없었던 저에게 선뜻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사기꾼처럼 또 어떤 때는 장사꾼처럼 취급을 했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저의 진심과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만으로 판단해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할 때에는 정말 속상하고 절망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현실들을 돌파하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장학사님들이 제 아내에게 농담반, 진담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김기홍 대표 사모님이라고요. 다행히 아내는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동지가 되어 지지해 주니 든든하기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할까? 저의 유일한 소망은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처럼 지역의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을협동조합이 꾸준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이을협동조합과 인연을 가진 아이들이 계속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늘 이 바람으로 달려왔으니까요. 길이 없는 곳에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자꾸 누군가가 그곳에 발자국을 남긴다면 그 발자국을 따라 작은 길이 생기고 먼 훗날에는 그 작은 길이 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